진짜 잘하시네요. 그럼요. 좋은 타이밍에 Q가. 또 서폿이라고? 오케이. 만회의 기회다. 만회할 기회다. 그렇죠? 서폿 제라스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. 제라스 한 판 하겠습니다. 미호도 다시 한 번. 뭐야. 그때랑 똑같아. 시비로 유미.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기회다. 이번엔 잘해보겠습니다. 컨디션 좋으니까. 다 보겠습니다. 알파노 좌처럼 한 번 해볼까? 알파노 좌처럼 돈 벌어버리게 해볼까요? 일단 달려. 오케이. 이거지. 야, 맛있네. 이거 하는 이유가 있네. 딜 서폿 꿀잼. 바랍쇼. 미상. 빠진다. 그렇죠, 상대도. 스킬을 잘 맞추면 돼요. 제라스로. 스킬을 잘 맞추면 할 만함. 긴 제라스가 좀 세서. 오케이. 좋아요. 굿. 이게 보띠오지. 그때의 오명. 벌써 내겠습니다. 마구 때려버리기. 이런 거 좋아요. 좋아요. 모두로 오는 중. 첼드 없어요. 시비를. 가자, 이거. 좋습니다. 이게 보띠오지. 이게 보띠오지. 빠르게 도망가자. 언디보다 먼저 집 가버리기. 아이콘 저쪽에 있네요. 킹화 안 사버리기. 킹화 안 사버리기. 뭔 근화여. 빨리 템 뽑아야지. 한 마리도 안 녹았는데. 좋다. 안 좋다. 이상인데요, 이거. 아리랑 에코가 커버리면 이건 내가 뭐 할 게 없는데. 네. 절로 갔네. 어우 미안합니다. 이거 라인 밀려고 한다, 이거. 무리한다. 가보자, 이거. 아비. 와, 뭐야. 왜 이렇게 세. 제압골드 좋아요. 야, 이거 다 먹고 싶다, 내가. 너무 맛있는데? 하지만 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. 아리가 오는 중? 아, 좀 아쉬운데 이거는? 아아, 살고 싶어요. 여기 못 사나요, 이거? 사비에. 나이스 트라잌. 에코가 괴물이 되긴 했음. 잘 큰 에코와 유미. 이거 가능할까요? 어, 네. 어, 네. 뭐 없나? 있는데 좀 애매하구나. 아, 이러면 좋지 않은데? 상황이. 불러, 신나? 플러우 무치긴 했음. 진아. 오케이. 흐허허허허霄. 진을 살렸다면 오케이다. 살린 거 맞나? 흐허허허허. 뭔가 못살린 느낌인데요 아 가버려 아리 만나도 원콤이고 에코 만나도 원콤이야 와 이게 안맞아? 사비용 어케 어케 아 어케 덕가임 어? 덕바임 흐허허허 으챠 여기 맞나요? 어어? 네? 흐허허허허허 자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어? 어? 흐허허 뭐야? 어 네 좋았습니다 이거요? 탑 10하나인가? 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보이는구나 정복자의 영감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안 온거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? 차비 아 그치 아 왜 이렇게 잘 피하지? 어 오네 어 잘 피하는 중 일단 저도 어 어 어 쎄다 잠깐잠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핼복 쓰면 된단 마인드 어 미드 좋아요 왜 이렇게 쎄 이거 너무 강한데요 오케이 네 아우 다행이다 큰일 날뻔 이러면 나쁘지 않죠 나이 승 아 아파 굴렬에 먹고 오기 전에 아니 먹고 올 때 빨리 밀죠 이거 믿으러 왔구나 아 욕먹으러 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혹시 시바나가 욕먹으면 좋아지는 게 있나요? 스펙이 오르나? 악마저가 오르는구나 아 그래서 욕이 중요하단 거구나 시바나한테 거랍종? 몰라 난 좋아 어 화이팅 난 모르겠다 좋아하세요 난 모르겠다 난 그냥 미드 밀래 아니 탐 밀래 어 맛있다 어 미상 네 홀렬에 있나? 먹고 갔나? 내려갈 때 안 먹고 갔네요 반응 중이긴 하음 노플인가 이거? 어 맛있어 와 다르킨 벌써 됐다고? 8분 다르킨? 미쳤다 안 먹네 어 반응 중 들어가서 와요 이거까지? 연계되나? 와우 이걸 예측해? 어 맛있어 호호호호 여기까지? 페인은 잘 크는 중 먹을 수 있나 내가? 디바나가 타워에 점심 팔려있을 어 내려오는데요 뭐지? 일부러 남겨놔요 뒷거를 치아가 있었구나 너무 억울해 아니 너무 억울해 아니 이걸 이렇게 뺏긴다고? 리신까지 왔었네 어 좋아요 오히려 이것까지 잡아주면? 이 쿨 차면 잡지 않을까? 오케이 이러면 더러울하죠 좋았습니다 가는 중이긴 함 좋아요 와 에바 당구 당해서 봉을 못 넣었네? 크게 물면 잡긴 하겠다 저거 대신 좀 거리 있어요? 오 나쁘지 않아요? 데헬톤이 괴물이라서 그냥 들어가도 이기네? 역시 투콘 데헬톤은 다르네 와우 나도 타져야겠는데 이거는? 아 아 그거 네 방금 시바나가 방금 남이킬이지 않았나요? 왜 남이킬한테 돌아갔지? 오 쎄다 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어 큰일 났는데 이거는? 네 아 까비 너무 아까운데? 탈진 걸린 거 맞아? 데미지가 탈진 안 걸린 데미지인데? 레헬톤이? 케이치도 탈진 걸 생각으로 그냥 한 거 같거든요? 그냥 데미지가 미쳤네? 여기 타야겠다 잡아 이녀석 괜찮아 못잡았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도망가 도망가 지구 끝까지 도망가 트위치 안보인다 무조건 도망 홀드 야미 홀드 홀드 피치 올텐데 어 맛있어 어 네 이건 좀 사리는게 맞지 않을까 도망을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와우 어 맛있어 그치 W 네 흐흐흐흐흐흐 실패 에라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GG GG 흠 흠 순방 significant 수고하셨습니다 끝 자 맨 뒷조지지만 상관없습니다 어 뭐야 아 아 만원 감사합니다 아 옐로우님 아 힘내세요 아 만원 감사합니다 아 아 오케이 힝 힝 힝 힝 힝 아 감사합니다 12시간 방송 네 해드렸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만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 으치 좋아요 1AP다 이거 제라스라 할 수 밖에 없는데 어 네 이거 그냥 팀원들을 따라가자 눈 좀 찍고 뭐야 다지 났어 어 뭐야 야 누가 나 밀다가 줬는데 바나나 바나나 야 밀수 있었는데 아깝다 체리 오렌지 바나나 어 미안하다 미안해 한 명 암살해버렸는데요 바오사 포수 바오사 여기 있는 척 하다가 여기도 가버려 공공 아 좋았습니다 아 근데 무슨 글라스 픽하자마자 다지 나버렸네 아이고 그 영상 때문인가 제라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닐까 홀가이즈 성대모사 해주세요 해드렸습니다 통통파티 이게 어려운데 좀 재밌음 이거 진짜 꿀재림 이분이 무라마나 카사린 창시자신가요 그거는 모르죠 저 무슨 실버 유저가 먼저 했을 수도 있고 그거야 모른다 오케이 이게 2점짜리기 때문에 넘어조면 굉장히 좋다 좋아요 어 나 전문가인데 이것도 어? 아 사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 비상 비상 이거라도 넘자 어어 어 네 좋아요 저거 넘어야 된다 어 어 안 돼 넘어야되는데 포기해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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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가자 으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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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어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 어디 아 아이고 참 근데 뭐 안전거리죠 이미 어 괜찮아 어차피 통과만 통과만 하면 통과만 하면 통과만 하면 아 네 성공 1등 좋았습니다 성대모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이름 스님 많은 감사합니다 호 호 호 아 네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퉉 아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때는 사냥하던데 개구같은거 역시 그렇죠 풀화면으로 해주세요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전문가가 다 됐기 때문에 뭐 아니 뭐야 저친구 대구가 처음인가 아니면 바보 연기인가 이거 초반에 하는 이래도 방심하면 안되요 저번에 이 상태로 4대0 같 노네요 히힛 어허ή 엑 나는 공에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돈에다 매니아 후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캔윈 나이스 3살짜리 애기 갖다 놔도 이기겠네요 아 그럴리가요 내가 고수였던게 아닐까 아 네 6명에서 결승전 이거는 우승할만하다 가보자 산 무너져요 이런거 하지 않을까요 6명이니까 어 큰일났다 나 이거 못하는데 저 이거 우승해본적이 없음 저 이맵에서 우승해본적이 없어요 맨날 초반 탈락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 오케이 위치는 상당히 안정적이야 어 치닫힘 잠깐만 가버려 뭐야 이게 안가 나 벤해야돼 나 벤해야돼 나르벤 와 이게 안간다고 너무 아까운데 보냈나 오케이 오케이 오 네 아 우승 이걸 우승을 하네요 아 좋았습니다 굿 onun 내 gl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